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서 그래요. 과거를 왜 지구의 과거 역사를 저도 파고 영적 전승들을, 지혜들을 파헤치느냐. 그 성인들이 도대체 여기저기 지구 여기저기 나와서 뭘 하라고 하느냐 이거죠. 뭘 원했느냐, 지구를 어떻게 바꾸길 원했느냐. 요즘 제가 미는 게, 요즘 계속 밀고 있는 화두는 천국에 접속하라 이거잖아요, 천국에 접속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천국은 이미 개척됐다, 접속하라라고 선언한 거예요. 땅끝까지 접속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저는 욕심꾼들이 많았다고 봅니다만 예수님의 본, 그 참뜻을 전했다고 보이진 않지만 지금 어쨌건 땅끝까지 십자가를 다 세워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름 지금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기도 해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그런데 전도하라는 게 천국에 접속시키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성령에 세례 주면서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지구촌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도가 됐다면 누구나 성령을 받고 있어야 돼요, 지금.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어야 돼요. 주체적으로. 그게 가능해져야 돼요. 다. 아, 나도 하나님 있어. 왜냐하면 구약에 진짜 앞으로 에레미아에 보면요. 예언자 에레미아가 거기 요하의 게시를 받는 게 구약은 글러먹었고 앞으로 신약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도 이거 다 알고 하신 거예요. 신약의 시대가 온다. 이때 뭐가 다르냐. 사람 사람들한테 성령이 바로 주어져서 마음속에서 바로 성령이 바로 율법을 지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다 성령을 통해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남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서로 다 성령이 있잖아요. 서로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란 말을 안 하는 시대로 간다. 하나님을 알라는 말을 서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때 가면 다 하나님 백성이고 그때 가면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그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이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신약이라는 걸 선포한 거고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성령이 임해서 나는 천국에 산다. 천국은 열렸다. 오픈됐다. 요즘 게임 오픈이랑 똑같아요. 사이버 세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천국은. 우리 영혼들이 가는 세계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접속된 세계에요. 육체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영혼은 영혼의 차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도. 육체랑 함께 굴러가서 그렇지 물질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에 있죠. 우리 영혼이. 그럼 그 영혼에서 영혼의 세계 중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영혼들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성령 받은 영혼들의 세계가 지구에 열렸다. 사실 그 전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공식으로 오픈한다라는 걸 선언을 누구 하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른 성인들도 다 그걸 열고 중생들을 천국의 극락의 정토에 뭐라고 부르건 접속시키신 분인데 지구에서 공식 오픈을 선언한 양반은 예수님이고요. 2000년간 전 세계에 가서 다 십자가 세우라고 다 접속시켜라고 사실은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거의 군인들처럼 군인들의 마인드로 전 세계를 돌면서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겉만 갇혔어요. 속은 비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천국은 열렸다. 지구의 천국은 이미 왔다. 접속시켜라. 접속시켜라. 다른 성자들이 이런 것도 똑같아요. 부처님도 아라한들을 다 정토에 접속시킨 거예요. 이거 안에 있는 열반에 접속시켰죠. 봉자님도 양심에 접속시켰죠. 소크라테스도 이로구스에 접속시켰죠. 다 접속시킨. 각자대로 천국을 열어서 계속 접속시킵니다. 천국이 둘일 수가 없죠. 하나지. 이름만 다르지 전 세계에서 지구에 있는 존재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해서 참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만드는 게 지금 모든 성자질의 목표죠. 불교식으로 설명하면 더 쉬워요. 이게 불성이고 인간의 애고가 있고 애고를 빼고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가 정토죠. 정토는 현상계 어디 있습니까? 보토입니다. 보토. 예토는 여기는 화신이에요. 화신. 우리 육신의 세계. 육신의 세계는 더러운 땅이면요. 영혼의 세계 중에 공부한 영혼의 세계는 정토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영혼의 세계. 보신의, 보신이죠. 그 자체가 보신. 육신이 아니고 보신. 과보의 몸. 공부한 과거의 몸. 깨달은 몸으로 정토에 들어가는 건요. 지금 우리 영혼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혼 차원에서. 그래서 유마경이 이 얘기를 정확히 해요. 성경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요. 깨달은 마음이 그대로 정토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 그대들 안에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서로 똑같은 얘기를 메시지를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 기독교가 지금 전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에서 나아갈 길을 성자들이 제시한 것을 다 맞춰보면 딱 하나가 나와요. 지금 빨리 깨어나게 해서 양심 구현을 시켜라. 그런 차원대가 있고 영적 차원인데 거기에 접속을 시켜라. 그런데 보면 재미있는 게 정토정은 뭐하고 있나요? 불교에서 정토를 주장하는 정토정은. 사후에 접속하자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제가 예수님을 중시하냐면요. 지금 땅끝까지 접속시켜라 하라고 외친 양반은 예수님이에요. 공식적으로. 다른 성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무난한 얘기.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린 걸 사람들한테. 접속시켜라. 성령에 세례 주면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접속시켜라. 이게 이 적극성이 지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에도 이게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분들도 정토를 지금 정토를 여기서 접속해야 되고 죽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적속해서 땅끝까지 다 접속을 시키면 이 땅이 그대로 극락정토가 돼버린다. 이런 적극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둘이 다르냐. 저는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미타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인데 찢어져 있으면 서로 힘을 못 내니까 합쳐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지상에서 천국을 열어라. 접속시켜라. 들어가게 하라. 이걸 계속 불을 짓는 거는 기독교가 세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의 문제점도 여기서 나와요. 배타적이고 선동적이고. 종교의 차분한 명상을 하기보다는 막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이런 종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차분하게 나 하나의 정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승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할 겁니다. 이 땅을 정토화해라는 주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주장은 기독교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마경이나 법화경에도 들어있긴 한데 맞추면 맞는데 그 적극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독교랑 대승불경을 계속 합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적극성을 강조할 때는 기독교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정토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방연히 보살이 땅끝까지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게 당연히 지금 마음 먹고 다 정토에 넣어버리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불경에도 그런 메시지들이 등장하는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 진짜 정토가 뭔지 알고 정토를 땅끝까지 전파를 해야 지구가 삽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살, 사도, 군자 안 가리고 그분들이 깨어난 분들이 먼저 접속한 분들이 나서서 해줘요. 저희 학당이 하는 작업이 이거고 그래서 예전 성인들 작업을 소중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그 적극적인 대승사상이 거기서밖에 강조가 안 되니까 다른 데는 정토종 하면 느긋합니다. 죽은 데 그것도 나 하나의 정토지 인류를 데리고 정토 갈 생각을 하고 정토종을 하진 않아요. 나마 미타불 나마 미타불 그런데 또 기독교는 모두의 정토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니까 막 교회 끌고 갈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끌고는 가는데 내용이 없어요. 또 이쪽은 뭔가 또 내용을 중시하는데 자기 혼자 가려고 그래요. 이 두 개를 우리 학당이 잘 하나로 녹여서 나부터 정토에 가면서 남들도 끌고 가는 게 본식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추수해라. 예수님이 추수해라. 추수꾼이 부족하다. 그런데 추수할 자들은요. 성령 세례받은 자들이 추수하지 자기가 못 깨닫는 사람이 남을 추수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보면 추수할 사람들은 이미 품삭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이미 품삭 받고 추수하는 거다. 그래서 추수할 사람들은 먼저 성령 세례받아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성령 먼저 주고 땅끝까지 추수하라고 보낸 거예요. 보살들 키워내라. 이 적극성이 대승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교도 적극적이죠. 이 땅에서 바로 대동세상을 구현하겠다. 유교에는 저승 개념 자체가 약하죠. 이 땅에서 하는 거죠. 이런 적극성들은 좋은데 이렇게 잘 서로 장점, 단점 이렇게 잘 보완해가지고 쓰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게 지금 이 4대 성인들 말씀을 녹여서 하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부처님 얘기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선명한 지금 우리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접속시킨 그런데 지금 기성정교에서 접속시킨 숫자랑 지금 지구에서 제 강의 듣고 천국에 접속한 사람이 많을까요? 기성정교에서 접속한 분이 많을까요? 이런 것도 궁금할 정도로 기성정교에서 접속자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이건 예수님만의 복음이 아니고 모든 성인들의 복음이에요. 접속하라. 정토에 접속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이요. 예전에 그 사람들 윤회 윤회 떠난다. 라고 보장해 주고 탐진치 버리고 윤회 떠날 수 있다. 숲에서 살면서 청정하게 계율 지키면서 팔종도 지키면서 열반을 체득하면 윤회 떠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방편이죠. 윤회를 떠나고 말고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 사는 동안 열반 속에서 죄 안 짓고 자기 욕심 버려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이미 다 천국에 접속한 분들이에요. 아라함들 다 천국에 접속한 분들. 그렇죠. 그렇게 살아요. 죽은 데 세상을 떠나네 만에 하는 거는 지금 다른 문제인데 이미 이미 살아서 지금 살아서 열반에 접속했다는 게 이미 윤회를 지금 초월한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 윤회 구르는 거는 그건 보살도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윤회 떠난다. 접속하라. 그렇게 방편 써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들어가면 되니까 다들 열반에 얻어서 초연하게 천국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 방편도 쓰고 이런 식 방편도 쓰고 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접속자를 부처님이 부처님이 500란 뽑아냈다. 사후에 500란 있었던 500명은 접속한 사람도 있었던 천국에 접속한 사람이 5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경전에 보면 1250명까지도 나오죠. 1250아란 부처님 생전에. 그럼 이 양반대로 접속했던 거예요. 그게 영주권이건 저희가 보면 시민권이건 통치권이건 간에 아무튼 접속한 사람들이 계속 있게 만들어야 되고 접속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지구는 이 지구 그대로 두고 승격돼 버립니다. 영혼이 높아져서 승격되죠. 물질은 다 그대로인데 몸이 못 변한 건 아닌데 이 몸인데 영혼이 변하고 영혼의 에너지체까지 입어버려서 거듭난 양반들이 나오면요. 지구는 완전 수준 높은 별이 되어버려요. 지구를 그대로 정터 만들겠다 하면요. 예수님 말씀을 주의깊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지금 제가 볼 땐 책임자예요. 지구 변화의 책임자예요. 다른 보살들은요. 도와주는 격이에요. 형국이 그러니까 형국이 도와주는 발언들은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명령 지휘계통에 있는 양반은 예수님이라니까요. 다른 성인들은 참모격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지구 변화를 그럼 누가 지금 명령을 내리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것도 명령을 받으니까 군인처럼 굴려고 그러고 구세군 막 해서 만들고 대신에 작극적인데 내용이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만 믿어. 사실은 예수님도 기대 안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한테 그 얘기할 때 큰 기대는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퍼틸 때 제대로 천국이 퍼질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다만 분명히 메시지는 준 거예요. 비전을 지시해 준 거예요. 지상에 천국이 온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제자 삼고 성령의 세례를 줘라. 그러면 내가 와서 다시 와서 해주마. 그때 다시 온다는 그 예수님이 불교에서 미륵이 다시 와서 용하세계를 열어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미륵이에요. 와서 용하세계를 열어준다는 게 지구를 완전히 지상천국으로 바꿔버리겠다. 불교에도 내려오는 예언이고 기독교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납니다. 두 양반이 올 리가 없죠. 와가지고 용하세계랑 싸울 거예요. 그럼 용하세계 만드는 파랑 지상천국파가 싸우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똑같이 적석한 양반. 학당식으로 똑같이 참나각각 각성돼서 육바람일 하는 분들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두 예언이 지금 하나로 지구에서 이루어질 때를 저희 선생님도 개벽이라고 개벽 온다 하는 게 지금 이번에 성인들이 얘기한 거 구현된다. 저도 지금 개벽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급하죠. 급하고 지구의 역사 속에서 지금 개벽을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찾아낸 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고 여러 성자들이 함께 도와서 이번에 지구에서 지상천국 정토 만들어야 된다.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정토가 지구에 구현되어야 된다. 불교식으로 말하는 그게 용화세계다. 미륵이 별게 아니라 아미타불이 다시 오시는 게 미륵이에요. 와가지고 용화세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극락정토 교주가 아미타불이니까 예수님이 기독교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뭐라고 해도 이것을 못 이뤄내면 다 허무한 겁니다. 다 글로만 남아서 우리가 읍조리는 거고 이게 이루어지면 지구는 거듭나는 거고 저도 지금 그거 책임을 맡은 게 있어서 지금 연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지금 지구에서 어떻게 개벽을 만들어낼 건가 지상천국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 뿌려가지고요 수많은 접속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기 학당에 오시면 신사가 뭐냐면 신사가 천국에 아이디 하나 개설하는 게 신사입니다. 아이디 열고 천국 체험해야죠. 참나 체험해야 신사들이에요. 신사는요 처음 와가지고 지금 이 게임 뭐예요? 와가지고 캐릭터 하나 만들어 지금 당신 캐릭터 하나 천국에 게임에 접속해서 잠깐이라도 천국에 접속해보고 거기 캐릭터 하나 만드세요. 캐릭터가 보신입니다. 천국의 몸이 보신이에요. 지상의 몸이 육신이라면 화신은 육신 개념이죠. 이 정토 이 천국에다가 몸 하나 만드는 게 보신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이디 하나 따고 캐릭터 만들고 그럼 신사 문사는 게임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보는 거죠. 학사 게임하는 방법을 더 배우고 수사 수시로 출입하면서 게임하고 정사는 이제 보신이 여기 영주 거주자가 됐어요. 영주 건 나왔어요. 캐릭터가 거기 아주 안정되게 잡혔어요. 자 천국의 내 캐릭터 보신을 얻었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이 보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신은 천국에 살아요. 살아서 지금 이런 개념이에요. 게임 세계에 내 캐릭터 하나 만들어놨는데 죽은 뒤에 게임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열심히 만들겠죠. 리니지에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죽으면 리니지로 들어간대요. 내가 거기서 캐릭터 거기서 캐릭터가 성주면 나 죽은 뒤에 성주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이런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 내 캐릭터를 만드는 게 보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든 보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장어만 보신하는 게 황금빛 광명체가 나는 장어만 보신 그래서 지금 절마다 불쌍 만들어놓는 게 화신이 아니에요. 인도 양반이 아니잖아요. 거기 다 황금치를 왜 해놨습니까. 부처님이 만든 캐릭터를 해놓은 거예요. 부처님이 과보 공부를 통해 과보로 얻은 영적인 세계의 몸을 지금 불쌍으로 만들어놓습니다. 가장 원만한 상호를 지닌 황금빛 나는 몸 그렇죠. 우리도 만들어라는 거죠. 캐릭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면 인류는 진화가 안 돼요. 제가 왜 예수님을 존중해서 말씀 많이 드리냐면 인류가 나아갈 구체적인 방법들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다 다른 성자들 가르침이 합쳐지면 놀라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도 지금 문제인 게 기독교가 아주 배타적이고 명령받았다는 생각만 하지 다른 성자들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기독교는 당장 윤회론론부터 들어가야 돼요. 윤회론론이 안 들어가고요. 기존에 예수님이 와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한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윤회론론이 없어요. 일부의 윤회는 인정할 수도 있어도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공부한다는 개념이 없다고요. 유대교 카발라 같은 데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신구약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한생으로 심판받는다는 개념만 있는 거예요. 거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하셨어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어도 한생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한생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공정합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공정하지 않죠. 한생인데 누구는 장애가 있고 누구는 뭐가 있고 누구는 예수님 있을 때 태어났고 누구는 예수님 없을 때 태어났고 조건이 너무 안 맞아요. 이건 절대 불공정 시험입니다. 헬렌 옆에 계셔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지. 조금만 생각하면 그 유대인식 사고방식이 안 맞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한생에 공부한 걸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시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누구는 태어났더니 6.25 누구는 태어났더니 태평성대다. 그러면 완전 조건 달라요. 누구는 태어났더니 또 기독교 집안이고 누구는 태어났더니 불교 집안이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뭔 죄로 난 여기 태어났으니까 만일 기독교인이 전생인가요? 전생 개념이 없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복불복으로 싸줬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복불복으로 해놓고 공정한 시험이라는 건 불가입니다. 애초에. 따라서 기독교식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지 불교 윤회론을 전제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불교 용화세계론 이랑 같습니다. 칭이 성화 영화를 얻어도 거기서 바로 결판 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윤회를 통해 칭이 얻은 사람은 다음 생에 성화를 얻고 성화 얻고 죽은 사람은 영화를 얻고 해서 성장해가는 개념으로 성장해서 계속 성장해서 천국에 접속하되 영주권 따고 게임 레벨이 올라가면 어때요? 영주권 따고 다음에 시민권 따고 다음에 통치권 따고 에너지 채까지 얻어서 통치권까지 따면 성주가 되는 거죠. 그 게임 세계에서 캐릭터 키워가는 거죠.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여기 육신은 죽지만 거기 캐릭터 보시는 남았다가 과보로 얻은 게 어디가요? 보시는 남아서 극락 생활하다가 다시 윤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칠도 윤회론입니다. 이게 아미차 정토신앙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정토 가서 다시는 안아야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정토는 살아서 가는 거고 제가 정토신앙에 기존 정토신앙에 반대하는 거는 아미차 정토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미차 정토는 내가 지금 한 생각 고쳐먹어서 바로 참나 만나면 견성하면 바로 정토고 살아서 정토고 죽어서 정토에 있다가 살아서 또 다른 윤회를 통해서 또 그 보신을 닫기 위해서 계속 윤회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토신앙에도 제가 비판적인 거죠. 살아서 정토가야 된다. 윤회를 통해 정토를 성숙시켜야 된다. 예수님 쪽에다가는 윤회 인정해야 된다. 윤회를 통해 성숙해간다는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보면요. 뭔가 답이 나오죠. 계속 지금 살아서 보신 그러니까 생을 거듭하면서 내 캐릭터는 점점 더 육바람일 전문가가 돼야 되고 칭이 성화 영화를 더 익어가게 닦아가야 돼요. 7도는 극락을 육도에다 극락을 넣은 거 극락도 윤회 중에 하나 하는 곳으로 넣어서 계산하잖아요. 차원이 다르면서도 육도윤회랑 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극락은 살아서 내가 인간계에 왔지만 내 마음은 지금 정토에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 정토에 가 있다가 살아서 인간으로 오면 또 제 영혼은 정토에 머무니까 태어나서 잠깐씩 튕길 수는 있죠. 근데 그 튕긴다는 것도 내 캐릭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잠시 제가 태어나서 공부를 안 할 때는 모르겠죠. 근데 다시 공부해서 접속해서 내 원래 캐릭터도 가지고 계속 닦아가는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는 아예 박혀있으니까 보시는 있으니까 어디 안 가니까 과보의 몸은 어디 안 가요. 내가 닦아 놓은 거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정신 차려 또 뽀로로 보고 커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나면 접속해가지고 또 닦아가고 어떤 생의 지지자들은 아예 접속한 채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키워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잠깐 정신 못 차리고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닦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실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론 이게 실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보지 마시고 인간이 수없이 윤회하고 수없이 거듭 닦아가서 예수님 경지까지 갔다고 봐야죠. 안 그러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느님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래론을 놓고 보면 예수님도 설명이 돼요. 다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접속해서 자기 캐릭터 닦아가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 지구가 그대로 정토가 되고 저는 이런 소리 하려고 온 것 같아서 이런 소리만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앞으로 쓰실 거거든요. 그러게요. 요즘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닐. 제가 견성 콘서트부터 떠든 지가 올해 8년째고 유튜브에 올린 지는 7년째예요. 그거 하고 내린 결론이 이거 하나만 알리면 되겠다고 7년, 8년 했더니 딱 하나로 녹여지는 게 천국에 접속하라. 육바라밀 육바라밀 닦아서 천국에 접속하라. 이것밖에 할 말이 그래서 불국토를 건설하라. 무량수는요. 우리는 원래 영생이에요. 원래 영혼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생을 강조하는 건 에너지 몸까지 얻어서 더 파워풀하게 캐릭터를 만들어가라는 거죠. 정토를 더 개척해 가라는 거지 더 확장해 가라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영생이니까 에너지 몸을 얻고 못 얻고 간에 영생입니다. 칭이, 성화, 영화에서 참나 깨치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떨 때는 성령만 가지고 영생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칭이만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 어떨 때는 성화를 해야 영생이라고 그러고 아버지 말씀대로 실천해야 영생이다. 하늘 날아간다. 어떨 때는 또 성령 받아라. 또 어떨 때는 아예 뭐 물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아예 거듭나야 영생이다. 또 새 몸을 얻어야 영생이다. 도마보금까지 보면 아예 그런 얘기도 있고 내 피와 살을 다 갖춰야 영생이다. 그때그때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천국에 어떨 때는 영주권 얘기할 때 어떨 때는 시민권 얘기할 때 어떨 때는 통치권 얘기할 때로 보자. 제 입장 아시겠죠. 지금 4대 종교를 녹이는데 지금 상당히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인가 하는 분도 제 강의 듣다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전 성인들을 제 나라로 분석해보는 거예요. 성인들의 가르침에 다 특징이 있어요. 그걸 분석 종합해보면 우리가 이제 갈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륙이 와서 용화세계가 건설되면 3회 설법에 몇백억이 알아안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정도면 지상정터 오지 않나요? 지금 몇백억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지구에서 한 50억만 접속해도 뭐 그냥 지상정터죠. 과반수만 넘겨도 정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이런 게 발달돼 있어서 가능하죠. 지구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인터넷 켜고 다 같이 몰라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전 지구적으로 다 같이 다 지금 접속하셨습니까? 하면 자다 깨서 지구 이쪽은 낮 이쪽은 밤 다 모여서 다 함께 5분간 몰라합시다. 하면 이거 장관이죠. 지구 물질계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영계는요. 지구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완전히 지구가 승격하는 이런 게 가능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제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항상 마음이 쫓깁니다. 올라괜찮아로 이겨내는 거지 성인들의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성인들의 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왔는데 뭘 할 거냐 저는 아주 실천적인 지금 관점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막 그런 사치를 부릴 수가 없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람들한테 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이죠. 차분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사실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사람들은 뭘 지금 알아야 되고 이런 관점이죠. 바로 바로 지금 거의 교사의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거 나가야 되고 이거 나가야 되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하는 관점으로 경전을 보는 거죠. 화음경을 봐도 이걸 어떻게 지금 지구에서 구현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다 접속하셨죠. 신사만 돼도 아이디는 받으신 캐릭터 하나 받으신 왜냐하면 딱 깨어있는 상태 그 영혼이 지금 캐릭터예요. 그 영혼의 에너지 옷까지 입으면 더 갑옷 입은 캐릭터가 되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좀 딴 얘기인데 카발라 얘기 좀 해드릴까요? 카발라 유대교도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 예수님도 유대교 전통에서 공부하신 거죠. 뭐 또 다른 종교 영향을 받았 부분도 있더라도 왜냐하면 많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영향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저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종교를 공부했고 그 공부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요. 여러 종교를 충돌시키면요. 자기 종교도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지구에 나온 모든 철학과 종교를 공부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불교를 예수님은 모르셨을 거야. 이런 관점은 오히려 편협한 관점. 예수님을 되게 제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꿰뚫어보셨을까요? 라고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하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도 밀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카발라인데 수비학적. 되게 천부경 같아요. 천부경도 1부터 10까지 숫자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거든요. 카발라를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세피로트 아시죠? 이렇게 여기 세피로트죠. 그럼 여기는 무극이거든요. 아인소프라고 무극이에요. 무한정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극이고 지금 이 자리가 창조주 자리입니다. 엄밀하게 이 자리가 창조주인데 태극이에요. 무극, 태극. 동양에서 말하는 태극. 태극의 이 십수가 갈무리 되어있다가 쫙 펼쳐지는 그럼 태극 안에 이 10개의 수의 원상이 들어있어요. 원상이 있으니까 원판이 있으니까 원상이 있으니까 이 원상이 서양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무극의 하나님 태극의 하나님이면 하나님 마음 안에 이 십수 10개의 수의 원리가 다 갈무리 되어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갈무리 되어있다고 추측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영적인 거라 눈에 보이는 걸로 있는 건 아니겠죠. 영적으로 이 진리가 들어있다는 세피로트가 여기 세피로트가 들어있다 해서 이걸 그려놓고 유대교 카발라 닦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수리도 연구하고 이 안에 담겨진 메시지도 연구하다 보면 영생의 비밀도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갈라진 걸 이게 양쪽에 찢어져 있는 거를 선악과 선악의 나무 가운데 이 기둥을 이제 생명의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이거는 밀교적인 거랑 관련이 있어요. 인도에서도 그렇게 등줄기 등줄기 안에서도 두 가지 맥이 갈라져 있는데 가운데 충맥이 열리는 거예요. 가운데 충맥이 열리면서 가운데 충맥이 열리면서 우리가 정수리에 해당되는 사하수라라 하는 정수리 차크라가 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 이론하고도 연결돼 있고 여기에 몸의 앞뒤 가운데 있는 충맥을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실천적인 차크라 수행과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카발라의 그런 관련된 책들 보면 라피들 중에 이거 공부한 양반들은 몸 안에 기둥을 세우고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제자들한테 질문한다고 그러면 이거 충맥이거든요. 이건 티벳불교나 밀교들은 다 압니다. 충맥을 세워야 되거든요. 찢어져 있다는 건 음양의 분열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선악과는 분열 생명과는 통합입니다. 통합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우리 몸 안에 충맥을 찾아내셔야 돼요. 가운데 맥을 중맥 가운데 중자 써서 중맥이라고 해야 됩니다. 중맥을 찾아내셔야 돼요. 몸에 기둥을 세워야 돼요. 실제로 제 용어 비결 책 보시면 여기 보면 그런 그림도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 기둥을 찾는 게 호흡 길이가 2분을 넘으면 중맥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호흡 늘릴 때는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수련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는 기둥 딱 설 때는 몸이 딱 펴져야 돼요. 몸 안에 파이프가 이만한 게 딱 서있어요. 이때는 우주랑 막 하나로 통하고 신묘하죠. 이거 세우는 게 생명 생명과를 얻는 비결인 거예요. 그럼 유대교에서 생명과라는 건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가는 천국 다시 들어가는 비결이 생명과죠. 선악과만 먹고 쫓겨났거든요. 이 땅으로 그러니까 분열상으로 쫓겨났는데 다시 통합돼서 통합으로 천국에 접속하겠다. 천국 다시 들어가겠다는 게 에너지체 즉 영생이라고 하는 에너지체를 얻는 것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면 생명의 나무를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몸 안에서 생명의 나무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얻으세요. 이렇게 화두처럼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 라삐들 중에는 이런 공부한 분도 있었겠죠. 이런 밀교 전통이 있으니까 옛날에 엘리아나 이런 예언자들 막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 동양에서 말하면 우화등선입니다. 우화등선. 동양에서는 한글로 쓸게요. 날개 생겼다는 거죠. 우화등선. 신선돼서 올라갔다. 신선선자고요. 아니면 금선. 이거 매미선자입니다. 금선이 탈각 껍질각자입니다. 껍질을 벗었다. 다 뭔 소리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분열된 상으로 지금 살아요. 선악과만 먹고 산다는 건요. 가운데 중맥이 안 뚫린 채로 음향이 분열된 동양식으로 하면 임동맥만 돌아가고 뭐 충맥이 없는 건 아닌데 단학적으로 볼 때 충맥이 온전히 안 뚫렸다 하는 거는 지금 이 대주천이 안 이루어지고 기혈이 전신에 잘 안 뚫어졌다. 그래서 에너지체가 이 육신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에너지체만의 자립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맥으로 치면 충맥도 다 당연히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음향의 분열을 극복해서 통합을 시켜라. 이런 메시지 차원에서 볼 때 임동맥부터 다시 뚫어가지고 임동맥도 당연히 원래는 지금 맥이 돌아가니까 살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수련을 통해서 다시 임동맥부터 뚫어가지고 충맥까지 온전히 세워라. 이 전체를 온전히 만들어라. 선악관은 버리고 이것만 취해라가 아닙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원만하게 선악의 열매를 얻고 선악의 열매도 원만하게 만들고 선악도 분명히 알면서 영생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잖아요. 밀교가요 전세계적으로 서양의 연금술도 있고 카발라도 있고 우리 민족의 신선술도 있고 다 있듯이 발상이 뭐냐면요. 우화등선이란 금선탈각이란 데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아직 최종 진화 형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비가 애벌레가 최종 진화 형태가 아니죠. 날개 달려야 우화 날개 달려서 날 수 있어야 나비고 매미도 애벌레로 있다가 허물 벗고 거듭나야 매미죠. 이 육신도 지금 인간이 애벌레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나비로 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전세계 천국론의 핵심입니다. 천국을 왜 가야 되느냐 인간은 아직 애벌레 수준이란 나라서 원래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그럼 이 육신을 육신은 지금 허물인 거예요. 육신을 벗고 전세계 종교에서 지금 육신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본질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육신은 벗고 알맹이를 가지고 보신 내가 키워놓은 보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보토지 예토가 아니에요. 물질세계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세계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 내 몸을 에너지 몸을 얻는 거죠. 그 에너지 몸이 물질계에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동양에서 천국을 신선세계가 천국이에요. 신선세계 가려면 우아 등산해서 거듭나야 돼요. 이 몸은 애벌레 단계예요. 그럼 호흡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얻어가지고 임동맥 다 뚫고 충맥 뚫고 해서 에너지체를 각성시켜 놓으면 죽건 죽기 전이건 그 에너지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신선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화해야 된다. 이거를요. 뭐라고 또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정확히 알아요.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야 알곡을 얻는다. 이 육신 썩어 없어지는 몸은 씨앗이고 얻는 알곡은 영적인 썩지 않는 영적인 몸이다. 영적인 몸이라야 천국을 수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석가모니도 똑같이 이거 다 얻으신 분이에요. 성자들은 저거 다 얻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초기불경전인 사문과경에서 사문이 얻는 과보가 뭐냐 하니까 얻은 결과물로 이게 포신이니까 결과물의 몸을 얘기합니다. 의성신을 얻는다. 얻을 때 그 정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 허물에서 뱀이 빠져나온 것과 같다. 의성신이 뱀의 실체요. 이 육신은 뱀의 허물이다. 칼집에서 칼을 뺀 거랑 같아서 이 육신은 칼집이고 칼의 본체는 의성신이다. 이거보다 더 영적인 몸을 설명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지금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지금 영적인 동양의 신선사상도 최종 진화가 안 돼 있다. 요즘 애들 만화 보면 포켓몬 이런 거 보면 계속 진화합니다. 이게 끝이려니 하면 또 진화예요. 그래야 또 완구도 팔아먹고 하니까 자꾸자꾸 진화하는데 지금 이 인간도 진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관점입니다. 진화를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관점이 유대교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선악가밖에 못 얻었고 선악가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가까지 얻어야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악도 판단할 수 있되 생명가까지 얻어야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세피로트에 있는 거죠. 똑같은 팔사나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에너지 채 얻을 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지 제가 세피로트 이것도 파고 계시면 안 돼요. 1부터 10까지인데 재미있는 게 전세계 공통입니다. 이 위에는 항상 상위는 3개조로 하위층은 7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 문자는요. 이게 7문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칠수를 강조합니다. 뭐죠? 정육면체가 돼야 우리가 물질이 되잖아요. 여기 있죠. 어디 전후 좌우 상하 가운데 중심점 해가지고 7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물질 창조는 유대교에서도 7일 만에 창조됩니다. 그리고 성구, 성자, 성령처럼 하나님은 세 분이어야 한다. 이 발상들이 꼭 있습니다. 혼으로 치면 가벼운 게 3혼이고 무거운 게 100이니까 에너지 채는 7의 요소 입체물이고 혼은 영적인 이것보다 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100보다 더 영적인 혼은 사고작용을 하는 혼은 3혼을 갖춰야 된다. 3혼 700사상 동양에 다 똑같아요. 연금술사들이 그려놓은 그림 봐도요. 3명 위에 따로 있고 밑에 동굴에 7명 앉아있는 연금술 그림도 있습니다. 서양에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온전한 생명체를 만들려면 홈백 합일체 만들어야 돼요. 다시 즉 이게 100이 육체적 요소를 담당해요. 이게 에너지체입니다. 100이 그러니까 에너지체와 깨어있는 혼과 즉 성화된 혼과 에너지체가 만나는 걸 설명하려고 해도 3과 7의 만남입니다. 이 3과 7은 그것도 상징해요. 이제 이 아인소프는 또 0을 상징하겠죠. 0의 가장 본질이라면 0이 삼혼작용을 일으키고 700을 일으키는 것도 설명할 수 있고요. 이렇게만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이것도 이렇게도 보셔도 재밌어요. 아인소프는 무극이라 이제 이 태극이 성부죠. 우주 창조한 창조주는 지금 성부 개념이 되고 이쪽은 이쪽이 양쪽입니다. 이쪽이 음쪽이고 성자 이쪽은 성모 성령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사랑 인의의지가 나옵니다. 사랑 이쪽은 심판 사랑과 정의 이 가운데 이건 아름다움 조화죠. 조화 그러니까 지금 인 의 예까지 나온 거예요. 인 의 조화 인 의 예 위쪽은 다 지혜죠. 성자는 직관지를 상징하고 이쪽은 이해지를 상징해요. 분석지 지금 다 지혜예요. 지혜 인 의 예 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 원래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를 더 그리면 여기 이놈이 지혜를 맡아요. 맞는데 이런 전승도 있어요. 하나 더 그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있냐면 그 다음에 이쪽은 양이죠. 승리 이쪽은 영광 이거는 모든 것의 토대 이쪽은 이 모든 것이 완성된 모습 왕국 해가지고 모든 게 완성된 십수가 원만하게 완성된 모습 이니지 가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세요. 성자는 로고스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로고스가 성모 양육자죠. 성모의 힘으로 우주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일곱 가지 칠수가 이 성모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우주 창조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도 있고 성모가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성모가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는데 성모의 자식인 이 점 하나 점 하나 추가한 거 있죠. 이 놈이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우주가 악해졌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거는 영지주의감의 이 존재가 이름이 데미오르고스인가 플라톤에 나온 창조주가 있어요. 그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이 존재를 사탄으로 봐요. 사탄이 우주를 창조했다. 우주가 엉망이다. 물질 우주를 반대하는 영지주의는 물질 우주 싫어하죠. 영지주의 이론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카발라 전공할 건 아니고 공부할 때 필요하신 것만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지금 이 위에 세 개조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사람 이거는 땅 이거 밑에 하나 더 있죠. 밑에 재밌지 않나요? 하늘은 위로를 향하고 있고 사람과 땅은 땅 쪽에 해당되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다이세별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하늘과 땅이 합쳐져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쳐져요.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을 할 때 하늘과 땅 이게 용호합일이죠. 용호가 합쳐져요. 하늘에 있는 용과 땅에 있는 호랑이가 합쳐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보금에 보면 남과 여자를 합치고 위와 아래를 합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니게 위와 아래도 아니게 만들어 봐라. 그럼 새로운 몸이 만들어진다. 이게 영혼육이 온전히 거듭나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체를 얻은 그런 영생 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 딱 아래로 향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까 세피로트랑 똑같은 거예요. 재미있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세피로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제 나름대로 저는 제 몸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요거를 칠판이 좁으니까 제 몸이라고 치고요. 정수리, 이마, 뒤통수, 목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집니다. 상단전 중단전 목 심장 앞뒤 명치까지 해서 또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집니다. 명치부터 해서 배꼽 배꼽 배꼽도 하나 차크라 있어요. 배꼽 차크라 여기가 하단전입니다. 그 다음에 회음 차크라 그러면 어떠세요? 세피로트 찾아볼까요? 위에는 이게 이게 실상이에요. 세피로트의 실상은 원래 이제 차크라 적으론 이게 실상인데 세피로트랑 연결시키면서 위에는 머리는 위로 치솟는 삼각형으로 아래는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원만하게 보려면 제가 그리는 그림을 다 봐야 오히려 원만하고 마지막 회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단전이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하단전을 토대로 해서 이쪽으로 하고 올 기운이 해운부터 해서 이쪽으로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대주천이고 이 가운데가 뚫리는 게 생명 생명의 나무가 서는 겁니다. 상중 하단전이 온전히 열려야 상중 하단전이 한 줄로 서는 게 생명의 나무 거기 연결시키는 맥이 진짜 축맥이고 한의학적 축맥 개념이 있을 때 좀 달라요. 수행을 통해서 세우는 축맥이에요. 맥들은 있어요. 임동맥도 한의학적 역할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임동맥은 이제 수행을 통해 거듭나게 만든 임동맥이고 가운데 축맥도 수행을 통해 거듭나게 한 축맥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에너지체가 자라기 시작해요. 지금 자랍니다. 자라다 자라다 내 몸에 허물을 벗고 날아오르면 신선체가 만들어요. 신선의 몸이 진화하셔야 된다. 진화해야 그 몸으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떨 때는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때 뭐냐면 생명수를 가지고 거듭나라. 내 피와 살을 너희도 먹어야 된다. 지금 천주교에서 영성체하는 게 수령할 영자 써서 예수님의 성체를 내가 수령합니다. 나도 예수님 몸처럼 영적인 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묵상하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는 호흡수행을 통해서 차크라 다 열어야 됩니다. 많은 성령체험이 이런 차크라가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이 열리는 현상을 가지고 성령체험했다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건 일시적이고 원만하게 열어야 돼요. 이게 원만하게 열리면 여러분 몸 안에 영생의 몸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만든 캐릭터 중에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나각상하고 혼 혼도 보신이니까 참나는 법신입니다. 불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이 참나 자체는 법신이고 자 보신 혼은 혼도 보신이고 육신은 화신이지만 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에너지체까지도 보신입니다. 그렇죠? 혼과 에너지체를 동향에서 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백합일체가 혼은 양이고 백은 음인데 혼백을 하나로 합친 몸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영생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양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몸. 이 육체는 육체는 버리는데 혼백합일체 가지고 나는 영혼 백이 온전한 게 영혼육 온전한 거랑 똑같습니다.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거지 죽음을 당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화하라예요. 진화하라. 진화해서 천국 가라. 이게 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한생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에 모든 게 심판받지 윤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 이번 생에 칭의는 얻었어. 바울의 개념 가지고 설명합니다. 칭의는 얻었어. 성화는 했어. 그런데 에너지 몸은 못 얻을 수 있죠. 영생은 못 얻었어. 그러면 지금 나를 믿고 따르다가 죽었다면 나중에 와서 내가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영적인 몸을 쏴줄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당시 또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 말하면서 동시에 혹시 내 말을 듣고 알아들어서 칭의 성화 영화까지 가버린 존재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한 말씀 안에 두 메시지가 다 있어요. 나를 믿다 죽느니는 나중에 무덤 속에서 내 말을 듣고 살아날 것이요. 내 말을 믿고 따른 자 살아서 지금 내 말을 바로 믿고 따른 자는 즉 영생 얻어버린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두 말씀을 같이 하세요. 항상 항상 전제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다 뭘 알아요? 생은 한 번뿐이고 이번에 거 심판을 받는데 나중에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아요. 그날까지는 무덤에서 대기타고 있어야 돼요.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거 아시겠어요? 심판의 날에 봤어요. 칭이 칭이 밖에 못 얻었어요. 성령밖에 못 깨달았어요. 에너지 몸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영생체를 쏴주는 게 옳은가요? 이거 뭔 기준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칭이는 되고 왜 그러면 나도 신사인데 신사는 안 되나요? 이러면 애매한데 어느 기준으로 쏴주실 겁니까? 쏴줄 거면 다 쏴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유대인들의 믿음에 따라 방편을 쓰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나중에 내가 싸준다. 너희가 심판의 날을 믿지. 내가 심판하러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봐줄게.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자. 혹시 안 된 사람은 나중에라도 내가 봐줄게. 열심히 하자지. 포인트가 열심히 하자지. 엄밀히 말하면요. 윤회론을 전제하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 칭의를 얻어놓으면 새새생생 계속 그게 인연이 돼서 보신이 닦여서 나중에 영화를 얻을 거야. 지금 얻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영화를 얻어서 들어갈 수 있어.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라도 꼭 영화 세계를 만들어서라도 꼭 또 도와줄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다 이해되신 지금 불교, 기독교가 하나로 꾀져야 됩니다. 저도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윤회론 설득하러 가야 돼요. 지금 이게 역할이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기독교인한테 윤회론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면 노답이에요. 왜냐면 그 말들은 하나도 안 맞는 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볼 때 그것까지 지적하면 다 날아가니까 유대인 말은 존중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들어보면 사실 말이 안 맞아요. 그럼 나중에 와서 영화 쏘실 거면 그러면 뭐 어디까지 기준으로 쏘시는 커트라인이 어디야 어디부터 쏘아주시는 거고 또 어떤 얘기 들으면 착한 일 했다고 바로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착한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뭐야? 기준이 뭐야? 모호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윤회를 빼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지금 태어났는데 불우해가지고 지금 남의 말도 못 알아듣는 처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어떻게 믿고 따라요?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공부하셔서 스스로 진화하세요. 사도바울의 주장도 진화하랍니다. 자기도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천국의 영주권부터 일단 따고 영주권 따기 위해서 그 전에 뭐죠? 일단 천국에 접속부터 하셔야죠. 학당에 오시면 신사로 접속하고 문사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학사로 공부하는 요령을 얻고 수사가 돼서 수시로 출입하면서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정사가 돼서 천국에 영주권 나오고 또 대사가 돼서 성화 천국에서 살아가는 법도를 알아서 시민권도 따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채까지 갖춰서 제대로 거기서 파워풀한 성주가 돼서 왕노릇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점점 나아가시는 게 올바르게 지구에 있는 인류를 인도하는 방식이겠죠. 카발라도 카발라도 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교 안에 어떤 전승대에 오던 게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궁금한 게 딱 중세 유럽에서 알려진 거랑 유대교 안에서 전승대에 오던 게 얼마나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가르침은 영적 전통은 자명한 거고 유대인들 안에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 유대인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진짜 우아 등선한 엘리야 같은 신선이죠. 동양에서는 엘리야는 신선입니다. 살아서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요. 육신 갖고 와간 거 아닙니까? 육신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보신이 중요한 거죠. 살아서 우리 눈앞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보신, 에너지체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참고하셔서 카발라도 한번 제가 소개 다시 예전에도 강의 때 많이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내 몸 안에서 기둥을 세우자는 관점에서 카발라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식으로 알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거듭나는 방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